경남 진주경찰서는 모텔에서 만취 상태로 여자를 불러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모텔 업주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하동안 파출소 소속 A경위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. A경위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진주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한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또 라이터에 불을 켜 스프링클러를 작동하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A경위를 직위해제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